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한 지 이틀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들어갈 때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을 들어가고 조사가 끝나고 6시간을 버티는 변변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취재진을 피하지 못한 김호중은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김호중 변호인은 그동안 한순간에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노여움을 풀어주시고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대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음날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보조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김호중은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속사 측은 김호중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월드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라고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부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24일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24일 공연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번 사건에서 핵심 물증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의 행방이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는데요. 경찰 초동 조사에서 김호중의 사고 차량인 벤틀리 SUV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김호중 측은 처음엔 원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사고 직후 매니저 전 씨가 스스로 판단해 제거했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전 씨는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경찰은 메모리 카드를 빼낸 게 김호중 본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이 범죄 혐의의 유력 증거를 다른 이가 인멸할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범인도피 방조죄의 법정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경찰은 김호중의 사고 전 음주량을 축소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호중은 조사에서 음식점에서 소주 맥주 폭탄주 한두 잔 유흥주점에서 소주 서너 잔 등 총 10잔 이내에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사고도 음주 때문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 연결을 조작하다가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음주 영향이 있어야 성립하는 위험운 전치상 혐의를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되죠. 경찰은 사고 전 후 김호중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이런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호중이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를 실사용했다고 보고 이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호중이 소주 10잔 이내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내용이 화두에 오르며 애주가 김호중 목격탐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음악평론가 겸 언론인 조성진이 쓴 책에서 저자는 김호중은 특히 소주를 좋아한다.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1시간 만에 2, 3병 또는 그 이상 마실 정도로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는 타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술자리에서도 그는 안주를 상대에게 수시로 갖다주며 많이 먹으라고 한다면서 이를 김호중의 베르라고 칭했는데요. 책 발간 당시에는 해당 에피소드가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으며 재조명됐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김호중은 음악계에서 알아주는 애주가라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노동 변호사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존 모델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도 김호중과의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23일 sns를 통해 11년 전인 2013년 김호중을 그의 고향인 울산 야외 행사장에서 만난 적 있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김호중은 21살 무렵으로 한석규, 이재훈 주연 영화 파파로티로 이름을 날릴 때였고 나는 부러진 화살로 사법개혁 문제로 전국을 돌아다닐 때였다. 나는 그때 야외 강연을 하고 김호중은 강연 보조로 노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울산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술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말한 박 변호사는 그가 그 뒤 트로트 경연 대회 후 가수로 데뷔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임명훈과 쌍두마차로 잘나가는 가수인 줄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근 그의 어이없는 행위를 듣고 또 마지막 공연이 창원실내 체육관이었다는 것을 듣는 순간 김호중한테 한 말이 생각났다고 했는데요. 즉 1년 전 김호중에게 야 술 천천히 마셔라 누가 쫓아오냐 하면서 파전을 뜯어 그에게 줬던 것이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21살 어린 나이였던 그때도 그렇게 빨리 술잔을 비웠으니 지금도 오죽하겠냐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21살짜리 인생에 대한 영화라니 어린 나이인 그를 띄운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친구다고 애석해 했는데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떴다고 해서 모두가 김호중처럼 되는 것은 아니죠. 김호중의 이런 상황은 어쩌면 예상된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과거 이력 또한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과거 학교가 해 의혹까지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김호중의 고교 시절 학교가 해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와 고등학교 지인인 B씨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김호중의 경북에고 재학 시절 1년 후배였다는 A씨는 김호중이 2학년이고 내가 1학년이었을 당시 친구와 학교하고 있는데 멀리서야 하고 부르길래 돌아보고 인사했다. 갑자기 오라고 해서 갔더니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래서 인사했습니다 라고 하자 인사했습니다 라고 말대꾸 했다며 패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김호중이 내가 깡패인데 어쩌고 하면서 30분 이상을 일방적으로 무차별 구타를 가했다. 평소에도 자기가 깡패라면서 엄청 홍보하고 으스대고 다녔다. 제 친구들 중에도 김호중에게 안 맞은 애가 없었다. 담배 심부름도 많이 당했다. 김호중이 경북에고에 있다가 김천예고로 갔는데 거기서도 학교가 해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는 김호중이 스타킹에서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 다 거짓말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다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호중의 경북에고 재학 당시 김호중과 절친한 사이였다고 밝힌 B씨는 김호중이 싸움을 잘하니 아는 조직원이 있니 하는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정작 싸울 일이 있으면 도망가는 스타일이었다. 깡패 생활을 하다가 강제 전학을 당했다는 말도 있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학교 가해와 학교 생활 불성실 등으로 벌점과 징계를 몇 번 당해 전학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라큘라가 김호중이 후배들한테 자신은 그쪽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며 문신을 보여줬다더라 라고 물어보자 B씨는 김호중이 예전에 문신을 바늘로 땄었다. 그때 문신이 좀 엉망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레지미로 덮었더라.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까지도 이레지미는 없었다. 학창 시절 도끼 문신은 학생들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김호중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 싸움을 잘한다. 나는 조폭이 있다는 시기였다. 깡패 생활을 했다니 뭐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영화화한 것도 거짓말로 캐릭터를 만든 거다. 스타킹 나왔을 때도 강호동과 인터뷰하며 눈물 흘렸지 않나.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유튜버는 경상도 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통해 김호중의 조폭 활동 이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이 모두 거짓말로 살아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와중에 김호중이 경찰에 출석할 때 입은 옷들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호중이 입은 검은색 재킷은 몽클레르의 발안이 항공 점퍼인데요. 봉식 홈페이지 판매가는 970달러로 현재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120만에서 150만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착용한 검은 태안경은 크롬하치 제품으로 추정되며 이 제품은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3200달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발은 그 유명한 루이비통의 스니커즈로 현재 180만원대로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으며 정가는 250만원입니다. 모자는 국내 의료업체 빈스모크의 볼캡으로 가격은 7만9천원입니다. 음주운전 때 탔던 타량도 화제를 모으고 있죠. 이 차량은 벤틀리의 벤테이가로 기본 모델은 26,350만원 최상위 등급은 3억 5,680만원에 달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라 소위 출두룩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며 수시로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인생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자신이 한 거짓말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거짓말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